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좋은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제 외래에서 제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것 중에 여러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뽑아 올렸는데요. 오늘 질문은 염증리학이 혈당을 올리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소염제와 당뇨병인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끔 진료실에서 혈당이 올라간 환자였으면 제가 같이 리스트를 하거든요. 왜 올라갔을 것 같냐고.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의심되는 걸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혈당이 이번에 조금 올랐네요. 이틀의 체에는 제가 물어본 건데 환자분이 빨간색으로 제가 다른 건 평소처럼 잘했어요. 얘기했어요. 다시 또 물어보죠. 그런데 왜 혈당이 올랐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이번에 관절을 다쳐서 삐끗한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분이 생각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차피 환자분이 얘기하면 정답이 없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자기가 공부한 걸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좋지 않은 거고요. 본인 생각, 어디서 들은 거 말고 유튜브에서 본 거 말고 본인 생각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염증리학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던데 들으신 거예요. 어디서? 제가 이번에 염증리학을 오래 먹었거든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혈당이 오른 이유가 내가 관절이 아파서 한 2, 3주 오랫동안 진통소염제 염증리학이라는 게 진통소염제죠. 진통소염제를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는 어디서 다 들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염제를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른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염제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한번 보죠. 염증리학이 혈당을 올릴까? 물어보는 건데 염증에 쓰는 약물은 크게 대별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 계통이에요. 최근에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영국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었죠. 그건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쓰던 약인데 가격도 얼마 안 하죠. 한 알당 몇십 원인데 그런 계통 염증을 줄이는 약이 그런 스테로이드 계통이에요. 덱사메타손도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두드러기가 심하거나 이럴 때 쓰는 스테로이드 계통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아닌 모든 소염진통제를 비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NSAID라고 얘기해요. Non-steroidal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 다음에 갑자기 Anti-inflammatory drug 그러니까 염증을 이기는 약은 그냥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라는 뜻이에요. 염증을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좀 달라요. 많이 다른 약이에요. 염증만 없앤다는, 죽인다는 거에서는 같은 용도지만 기전이라든가 생김사라든가 굉장히 다른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먼저 스테로이드계를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많이 먹죠. 한약에는 이제 감초 옛날에 우리 속담이 약방해 감초라고 했을 때 감초가 바로 스테로이드라서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써왔던 약이죠. 그래서 잘못 먹게 되면 얼굴이 달다니처럼 되고 이런 거 얼굴이 툭툭 붓고 그 다음에 등 쪽이 이렇게 버펄러 험프라고 그래가지고 들쏘처럼 뒤 이렇게 사이 툭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스테로이드를 오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게 스테로이드인데 일반 명으로 말하는 소론도 프레드니솔론, PL, PD 등등 먹는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도 있죠. 주로 관절이 아플 때 관절에다 직접 놓는 주사 중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소염제는 혈당을 올립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계는 혈당을 올린다. 그렇다고 한번 먹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은 혈당을 올리는가? 우리가 혈당을 올리는 건 두 가지죠. 첫째는 인슐린을 들러오게 해가지고 인슐린이 들러오니까 혈당을 낮추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약발을 못나게 해가지고 인슐린의 약효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죠. 똑같아요. 당뇨도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있어서 이거를 이겨나가다가 나중에 인슐린이 거기를 이길 만큼 나오지 못해서 점점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당뇨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1년, 1년, 1년처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에서 인슐린이 덜커덕 안 나와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당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계통의 소염제가 혈당을 올리는 기준 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세 군데에서 보통 유발을 해요. 모든 군데가 다 있지만 혈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세 군데는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뇌도 있고 그렇지만 빼고 간, 근육, 지방 이 세 군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면 간은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면 간에서 당을 생성하는 거를 인슐린이 그만해 했을 때 그만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공복 혈당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밥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나왔을 때 간은 인슐린의 명령을 받아서 혈당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밥 먹은 후에도 계속 간에서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은 두 군데를 다 관여하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근육은 식후에 당을 70%를 받아주는 것이 근육이거든요. 인슐린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도 근육이에요. 식후에는. 따라서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면 당연히 식후 혈당이 상승하는 거예요. 다음에 지방. 지방은 식후 혈당에도 관여하고 공복 혈당에도 관여해요. 지방세포에요. 뱃살. 그래서 지방세포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식후 혈당 상승하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공복 혈당도 상승하고 지방간도 만들고 중성 지방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유발하는 거죠. 혈당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얘가 맨첨부터 그러진 않아요. 맨첨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지만 점점 점점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걸 억제해버려서 그 기한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되기 때문에 양날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쪽만 때려도 아파 죽겠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했는데 계속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그걸 보상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췌장이 나중에 그렇게 못해하고 췌장마저 찌그러지게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떠한 만성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쭉 오래 썼을 때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생기냐는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쓰면 다 당뇨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를 그러면 아예 못 쓰게요. 피부병 중에 스테로이드 아니면 나을 수 없는 피부병도 있고 관절염이나 아니면 류마치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천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염증성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또 내가 당뇨가 걸릴까봐 무서워서 마다하시면 그건 더 큰 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얼마 쓰면 당이 얼마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겠죠. 당뇨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비당뇨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경구약으로 2일 정도 복용하기 시작하면 슬슬 아침에 복용하면 오후 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겪어봤고 또 이제 모든 연구 논문이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놀랄 거 없는 게 먹는 약을 딱 중지하게 되면 약을 중지한 다음에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당이 다시 원상복귀돼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이미 당뇨가 있는 당뇨인이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먹었을 때는 훨씬 더 당이 더 높아지고 또 당이 워낙 자기 당 쪽으로 스테로이드를 먹기 전보다 먹기 전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주사는 어떤가 주사도 한 번 맞아가지고 당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나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맞을 때 마지막 주사를 맞은 후에 7일 정도까지는 혈당이 상승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기간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양 그 다음에 그런 거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2일 정도 올라가고 2일 정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약을 다 먹다가 끊게 되면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 주사는 한 번 맞을 때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맞을 때는 마지막 맞고 끝났을 때 7일 정도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뇨인은 좀 얘기가 달라요. 당뇨인은 단 한 차례 이거에도 인젝션에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피칭 호텔 사장으로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을 때는 당이 꽤 많이 올라가고 그게 한 2주, 3주 돼야지 워낙 스테로이드를 먹기나 맞기 전 당으로 올라가는 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전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당뇨가 숨어있던 사람 또는 당뇨가 되게 쉬운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당뇨병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염증약이 혈당을 올리니까 첫 번째 스테로이드 계통은 yes 스테로이드 계통은 혈당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계 NSAID라 그러는데 아스프린, 이비프로펜 브루펜 같은 거죠 펜악, 셀레콕식 이런 또는 나프로센, 낙센 같은 약들은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쓰이죠. 굉장히 많이 쓰이죠. 간기에도 쓰이고 관절통에도 쓰이고 뭐 하여튼 성리통에도 쓰이고 하여튼 대규모 진통제죠. 이런 게 그럼 비스테로이드계는 혈당을 올리나? 올리지 않아요. 올리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오래 먹을 때는 저혈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분은 뭘 물어보셨냐면 낙센 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통이 많은 거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하고 혈당 보게 되면 2007년에 브리티쉬 저널 오브 파마콜로지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이건 바로 그냥 NSAID 즉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혈당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리는가? 꼭 설폰유리아 의사분들은 아실게 설폰유리아 예를 들어 글림에피라이드 다오닐 아마릴 아메롤 이런 여러가지 약들 이런 설폰 개통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설폰도 포타슘 채널 칼륨 채널을 인히비션해서 인슐린이 나오기 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역시 과량을 썼을 때는 여기 보게 되면 MFA가 이제 NSID 개통의 약물인데요. 빵 1, 10 100 1000을 썼을 때 점점점점점점점점 인슐린이 레벨이 최장 베타세포에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염제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하여튼간에 오래 과량을 썼을 때는 오히려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해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 찾아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피린 고용량과 혈당에 대한 논문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리실레이트 이것이 아스피린 개통이죠. 이영 당뇨인한테 살리실레이트를 하루에 3.5g을 쭉 몇 주 썼을 때 어떻게 되었더니 당황할 수 없어서 떨어지고 당도 떨어진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13년에 그래도 꽤 좋은 논문에 나왔습니다. Anals of the Internal Medicine 이라고 해서 내과학지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스피린 고용량을 써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사실 하루에 3,500mg 못 먹죠. 지금 100mg 먹어도 속쓰린 분도 있고 옛날에는 다른 약이 없었을 때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500mg인가 1g을 먹은 적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일부분에서 무슨 예방한다고 고용량 아스피린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혈당이 떨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쇠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더 증가시켜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혹시나 이 아스피린을 쓴 이 사람들이기도는 혹시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에 아스피린까지 더해주면 당이 더 조절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한 건데 너무 이제 무모하죠 3,500mg 먹는다라는 게 그리고 2007년 넘은 아까 보여드린 그거는 저혈당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런 설폰계통 글리메피 아마릴 아매롤 그런 계통에 흔히 쓰는 당뇨 환자한테 쓰는 약을 쓰고 있을 때 과량의 비스테로리성 진통소염제가 들어갈 때는 오히려 저혈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료실로 왔어요. 어떤 소염제를 드셨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낙센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낙센은 비스테로리성 소염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두통에도 듣고 또 관절통에도 듣고 그다음에 무슨 통풍에도 듣고 하는 약이거든요. 스테로드는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그 소염제는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결국 궁금한 건 해결하고 가야죠. 그럼 제가 왜 혈당에 올랐나요? 사실은 제가 물어볼 말인데 가끔은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왜 혈당에 올랐나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거꾸로 저한테 왜 내가 혈당에 올랐냐 물어본 환자분이 있는데 저도 당황스럽죠. 자 그럼 왜 이분은 혈당에 올랐을까요? 혈당에 올린 이유는 이분이 3주 동안 앓고 있는 염증과 통증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관절염을 앓았잖아요.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있었단 말이죠. 염증 자체가 혈당을 올려요. 그 다음에 통증이 혈당을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혈당이 올라간 이유는 비스테로디성 소염주인 낙센을 드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건 혈당이 중립이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혈당이 떨어질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 혈당이 올라간 이유는 물론 다른 것과 똑같다는 가정하에는 염증 자체가 혈당을 올리고요. 또한 통증이 혈당을 올려요.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을 보시면 이건 의사분들은 잘 아시겠고 일반인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건 아드레날린 코티솔 염증물질 이거는 누가 봐도 언제 올라가는 거죠?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 아플 때 염증했을 때 화났을 때 잠 못잤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는 뚱뚱할 때 하여튼 간에 내가 비만을 하든 내가 염증이 있던 관절통이 있던 뭐든 간에 일단 아프고 염증이 있으면 교감신경 항진하는 핏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아드레날린 심장이 벌컹벌컹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물질을 뿌려놓는 거거든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코티솔 이거야말로 염증물질이고 또 진짜 염증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다치면 염증물질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당 혈당에 있어서 하나는 근육을 때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쇄장은 인슐린이 나오는 곳을 때리는 거고 근육은 혈당을 처리해주는 곳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간도 있는데 너무 복잡할까 봐 그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인슐린 저항성은 이쪽 아까 말씀드린 근육과 간과 지방세포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프거나 그냥 가끔 아픈 건 가끔 아프서 혈당 올라가죠. 언제 그렇습니까? 대장레싱이 위장레싱이 긴장해서 혈당 올라가고요. 아프게도 혈당은 올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시경이 있는 날 했던 공복 혈당은 일단은 그걸로서는 잘 믿지 않고 다시 한번 아주 편안했을 때 공포스러운 반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쇄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시키죠. 그럼 벌써 혈당이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근육에 작용해가지고 인슐린 약바를 안 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 맞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약이 혈당을 올리나요?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로이드라면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흔히 쓰는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낙센 브루펜 이비프로펜 그 다음에 또 아스프린 여러 가지 셀레콕식 이런 약들은 대부분은 혈당을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지만 과량으로 이걸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당뇨인이고 그 사람이 설펀 계통의 약물을 쓰고 있다면 저혈당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사분들은 꼭 알고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다른 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끔씩 저혈당이 툭툭 빠질 때 혹시 내가 글리미피라이드 계통을 좀 일반적인 도주로 쓰고 있지 않은지 그거랑 다른 과에서 쓰는 과량의 NSID가 서로 인터랙션 해가지고 혈당은 떨어지지 않는지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는 아주 특별한 컨디션이고 염증이 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약을 써서 그런 것보다는 염증 그 자체와 그 다음에 거기서 동반된 통증과 그 통증으로부터 동반 유래된 스트레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